오늘 당에서 대북제재 위반 조사 특위를 저희 왕래에서 발표합니다. 이 대북제재 조사 특위를 발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 대북제재 부분에 있어서 같이 입장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위반 성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대북제재의 가장 큰 구멍이 바로 한국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과 의심들이 들기 시작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 이 제재의 대상이 대한민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닌가 이런 굉장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특위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특위에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 대북제재 위반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따른 그동안의 정부의 대처가 과연 적극적인 대처를 되어 있었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무기난 것이 없는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대처 자체가 절차에 따라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이러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속해서 앞으로 이 대북제재의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이런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도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준으로 하시고 대북제재 북한 석탄 수입 의혹 관련된 이 건은 단순히 외통위 소관뿐만 아니라 기재위 또 외통위 기재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된 상임위 위원인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기진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시고요. 저는 오늘 좀 부득이 일찍 이성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픈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 1장에 대해서 좀 의외로 가세요. 모든 분야가 다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지고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북제재의 구멍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지하고 챙겨야 될 일을 이런 모습이 올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멍이 나도록 오히려 강조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북제재의 구멍이 생겨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야당이 지금 북위 차원에서 걱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융을 위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려 걱정 차원에서 이런 특위가 발족이 됐습니다. 딱히 말씀드리면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쓸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진 빼려고 온갖 노력 다 했는데 결국 실패했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참 있었습니다. 정말 북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런 일인데 잠시 후에 우리 유지민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도대체 이 제재 위반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 건지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건지 이걸 국민들이 아주 불안하게 보고 있고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세컨델 모의고스에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북한 발악이 이런 행태를 계속해서 하니까 정부 부처 관련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스토커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김정은이한테 필요한 거는 스토킹이 아니고 정말 못된 아이에게 엄격한 벌이 필요하듯이 정말 엄격한 센션이 필요하다 스토킹이 아니고 센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북한 선거가 불법 한접 행위를 막기 위한 대북 제재 이란으로 해상 감시 작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번 정도의 의심 선박 사례를 함유라고 우리 외교부에 보고하였는데 외국에서는 현재까지 뭐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아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2018년 4월부터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의 함정 항공군이 이 작전에 참여하여 작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국민께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움이 많다. 그래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모든 전력을 가동해서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을 다시 한번 내리고 국민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하는 것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네. 대북 제재 조사특위 위원장 유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대북 제재 위반 조사특위는 지난해 활동했던 북한 석탄반인 의혹 TF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북한 석탄반인 의혹 TF는 지난해 8월 추론에서 네 차례에 걸친 자체 회의 및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 석탄반인 의혹을 집중 추궁해 왔습니다. 그간의 활동 경과 방무 과제 등을 담은 자료와 최근까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제기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문을 제포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북 제재 위반 조사특위가 새롭게 확대 개편하여 추론합니다. 최근 공해상에서 북한산 석탄및 석유제품 불법 한적 의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제사회의 이론이자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지만 이 정부에는 그야말로 마이 동풍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소속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적극 활용의 관련 의혹을 설명하는 데 다같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북한산 석탄밀반입으로 출항보된 선박이 한쪽 더 확인된 것과 문재인 정부가 방관한 사이 북한 불법 한적이 여러 건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석탄밀반입 또는 공해상 정제요 불법 한적 혐의로 출항정지, 억류되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항보류된 선박은 지금까지 5척, 출항정지가 4척, 출항보류가 1척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최근 북한산 석탄밀반입 혐의로 해경 등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현재까지 출항보류 조치된 선박이 한척 더 있음을 출하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대북제재의 위반 혐의로 출항정지 또는 출항보류된 선박은 모두 6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나온 선박은 더 파이오니어 라이트하우스 옴마 코티 탈렌트 이 선박인데 여기에다 최근에 카트리노가 출항보류되어 있고 제가 어제 발견한 것은 DN5,505억으로 출항보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조치된 것인데 사유는 북한산 석탄반입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박은 총 6척이고 한쪽 루니스오는 지난번에 공해상으로 정지회를 싣고 나가서 미국 제목으로부터 지금 공고 조치를 받은 그런 선박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출항보류라든지 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우리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으며 출항보류된 선박은 DN5,505호라는 터고 북쪽 선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2018년 1월 7일 선명을 변경했는데 선명을 변경하기 전에 배의 이름은 시앙진이라고 합니다. 이 선박은 지난 러시아 라토카를 출발해서 올해 2월 초 포항신항에 연료에너지 석탄 3,217톤을 하열하기 위해 입항하였다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출항보류로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선박은 지난 18년, 작년 11월 1일에도 포항신항에 연료에너지 2,588톤을 싣고 와서 하열간 다음 출항보류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8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투기를 발족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정부가 마지못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감시 의지가 없다는 인식이 행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중국 선박에 유료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북한 제재 주의보에 포함된 루니솔을 당국이 조사하고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도 출항보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 선박은 2017년부터 연천, 울산 등 우리나라 항구에서 총 21억 차례에 걸쳐 정류제품 16만 5천 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루니솔은 수영할 때 싱가폴 또는 베트남의 하이통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싱가폴항을 들리지 않았다고 싱가폴 정부가 확인을 한 바 있고 마린 트래픽 강적 기록에 따르면 루니솔가 동중국의 공해상 등에 머물러 불법 환절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서 지목된 와이즈 아니스토호는 지난해 3월 북한 남포에서 석탄 2만 5천 5백 톤을 실은 후 한국으로 들여오려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되어서 억류 중입니다. 이 석탄을 들여오려던 우리나라 기업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계약서도 있고 또 돈을 지불했다고도 하는데 또 석탄을 빨리 관절해서 보내라는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 정황인데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내에 석탄이 반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제위의 불법 환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SBS 어제 뉴스를 통해 소개되었듯이 한국유조선이 제3국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환적하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재환적 하는 모습을 일본 해상자위대 초기기가 촬영해 미국과 일본 우리정부에까지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석유제품 환적은 지난 3월 20일 밤부터 이틀 날 새벽 사이 대만 해역 북쪽에서 이루어져 1차적으로는 한국유조선 A호가 제3국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환적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입수한 일본 초기기 촬영 사진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관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북한 배에 직접 정제율을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12번 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은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북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 선박으로 정제율 불폭한 적 의적발 사항이 첫 번째, 두 번째 총 12번까지 있습니다. 3, 4, 5,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1인데 이렇게 11, 12까지 엮여있는데 올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총 12번에 걸쳐서 날짜는 2018년 1월 20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도 12회에 걸치고 장소는 동중국의 공해상 250km 떨어진 곳, 상해 동쪽입니다. 이렇게 250km, 250km, 350km, 400km 해서 상해 앞바다나 아니면 대만 북쪽 이렇게 해서 관적이 이루어진 곳이 나와 있고 공부방패의 이름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6, 2, 5는 지난번에 유엔의 결의서에도 유엔의 조사보고서에도 범궈때문에 받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행 11호라고 벨리즈 국적의 선박으로 세 번째는 선적불명, 네 번째는 신유안 18호에서 몰디브 선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공급선이 있고 공급을 받은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는 레성강, 예성강이 되겠죠. 북한은 일을 그렸으니까 레성강, 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성강, 세 번째는 유종 2호 이렇게 해서 제3국적선에 의해서 북한으로 환적이 된 그런 것을 촬영한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7,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세 번째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11번째, 12번째 이렇게 해서 총 12번에 꽂힌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석유제품 불법 한 적은 의심행위가 포착되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직접 한 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불법 한 적이지만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직접 한 적은 것은 제3국적선박이므로 우리 선박이 실전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입장이지만 너무나 안이한 해석이고 이렇게 한다면 불이 난 현장에서 한 집 건너 있는 다른 집은 안전하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박이 전혀 심작을 못했는지 또는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알면서 가담한 건지 그 배경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만 해역 북쪽 바다는 북한의 불법 한 적이 횡행하는 곳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불법 한 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이번에도 조사를 회피한다면 이런 방만을 넘어선 동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대정부 전문에서 이와 같은 문제와 의심 사례를 지적하며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 에너엑스 사회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고 이 총리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구속 조치 점검을 위해서 총리실에 에너엑스 호에 대한 수사 측수 여부를 물었더니 관세청 확인 결과 해당 북한산 석탄은 국내에 발행되지 않아 관세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 적용이 곤란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미수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업계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에너엑스 사가 돈을 지불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현재 그 석탄이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전히 불법 석탄 및 유류 반염이나 환정에 대해 관심조차 주지 않고 앞으로 수수 방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의심 정황들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는 사이 우리 국적 유조선이 북한 불법 한적의 본상이 된다는 의심이 들고 또 불법 한적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항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 결국 액그준 우리 선박과 기업이 세건들이 본 곳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이 정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루니스워를 비롯한 여러 의심 선박에 대해 상세한 항력조사 창제 허위 기재에 대한 정부의 조치내어 정부의 안보리 제재 이행 여부 환적된 물급, 환적된 제품의 최종 목적지, 소비지에 대해서 온건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TV활동은 물론 상임위 활동에서도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중앙TV에서 17일자로 김정은 위원장 의회 하에 신용전술유도무기 발사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 국면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신용전술유도무기를 발사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거리가 얼마고 또 이것은 제재 위반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저 정밀 분석 중이라는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 이후에 일본 NHK가 가장 빨리 보도했고 우리 국내 언론은 국내 발표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야말로 미국과 유엔에 가장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혹은 면제하거나 하는 데 있어 또 남북 경협을 강조하는 그래서 국제사회가 거꾸로 가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은 소위 비건을 중심으로 한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제재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다는 그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외교부가 최근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중국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국아국을 확대해서 대중국 업무를 확대하는 가운데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기구를 슬금원이 하나 소위 승격개편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는 수출 통제 제재 담당관이라는 기존에 비직제로 있습니다. 비직제로 제재 수출 통제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외교부가 직접 여편을 하면서 수출 통제 제재 담당관을 과단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이런 기구의 규모와 위상이야말로 바로 우리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외교부, 우리 정부의 이런 모호한 태도 또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를 면제하고 완화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 소위 한미관계에 있어서 그런 갈등을 유발하고 또 유엔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따돌림 외교를 당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이런 대북 제재기구의 이런 위상과 관련해서는 저희 외통위에서도 좀 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뉴욕 재정당국에서 우리 은행하고 농협 지점에 대한 작은 세탁 방지 시스템과 관련된 고강도 간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과 관련해서 대단히 우려 섞인 그런 말들이 미국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뉴욕에 진출해 있는 우리 은행이나 농협 등에 대한 혹시나 대북 제재의 미방과 관련된 그러한 자금 운영과 관련된 자금 세탁과 관련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널리 확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이 치명적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북 제재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 공조 한참에 우리가 허술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은행이나 농협 측에서는 이것이 정기적인 감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될 경우 이것이 국회에 미친 폭품력을 대단히 홍보하다가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1년이 넘 동안 세 차례의 나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두 차례의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고 경제 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해서 핵 보유으로서의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잎지만 높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대북 제재의 국몽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가 전 세계적인 단호한 원칙인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말만 믿고 앞장서서 제재를 유관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유기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북한산 석탄의 불법 반입이 그 사례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례는 유엔 안보리 사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병 김정은이 불법 반입한 벤츠를 타고 카펄에 있다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미 해외자산통제공단 북한 제재주의보의 한국 북쪽 선박이 최초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중국해를 넘어서 서해성에서도 해상 불법 반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전 의심 동향이 2017년에 60여 건에서 2018년에 130여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경 해군이 단 한 채로도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중재자로를 당장 폐기하고 외교 안보라인 쇄신과 대북 제재 선도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핵 폐기의 당사자로 나서야 합니다. 그 해법은 명약관화합니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제재를 엄중히 이행하고 북한의 검수할 수 있는 핵폐기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와 유엔 대북 제재련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산 여천화합단지에서 생산한 정재율과 우리 선박 끝까지 동암시에서 100만 발 이상을 북한으로 밀반출되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루니스온은 27차례 16만 톤의 정재율을 불법 판정을 했고 이 배는 여수에서 출항해서 단 한 차례도 싱가포르나 베트남에 기항한 적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사회상에서 불법 판정이 160차례인데 우리가 적발한 사례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해군과 해경이 고의적으로 임무를 해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후의 북정원의 동작이 있거나 청와대 방조나 지시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핵을 가진 북한에 정재율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방역행입니다. 이런 행위가 어떻게 2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군 해경은 왜 이거를 적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이 아닙니까? 유엔 제재를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여된 우리 선박이나 우리 기업은 유엔의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보육권 대상이 아닙니까? 세컨더리 제재 보육권 대면 그만큼 우리나라 대외 유전도가 90%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연구하면 정부는 전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북한에 불법적으로 정재료를, 석유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 방역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서 저희 국회에, 저희 당에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뻥 뚫린 대북 제재, 과연 문재인 정부는 정말 몰랐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로 국내 억류된 선박 4척 외에 불법 판적 혐의로 조사 중인 배가 2척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억류 선박은 라이트하우스 워모호호, 코티호호, 탤런트 에이스호호, 피파이오니호호, 그리고 지금 조사 선박은 DN5505호, 캐트린호호, DN5505호는 토고, 캐트린호호는 파나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정부의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한국 국적의 피파이오니호호가 201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4,320톤의 경유를 북한 선박, 금은산호, 유선호에 건넨 혐의로 지난해부터 부산 감천항에 억류가 됐으며 2월 1일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국적의 캐트린호호 역시 유립을 불법 판적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되어 조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 선박으로 무심되는 토고 국적의 DN5505호는 지난 2월 1일 북한 흔남항에서 석탄을 싣고 4일 포항에 들어왔다 적발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 연방정부 국제방송 보안은 피파이오니어호의 운항 형태가 지난해 북한의 정제 이후 불법 흔적 연루로 미 제모부의 대북제재 주의보에 포함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증거불충본을 이유로 풀어진 국내 선적의 루니소보와 유사한 향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만큼 조사 과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유입되는 연간 정유제품 공급 환도를 제한해 북한 내 물류운송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북한 경제의 핵심인 장마당을 무력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시간이 없다며 재촉했던 것도 정유제품 공급 차단했다는 민심 위반의 가속화를 두겨워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선박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은 물론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가 아무런 제재 없이 한국을 빌락날락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무기나에 얼마나 많은 위반 사례들이 흥행했음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포함해 우리 선박의 대북 불법한적 궤도 및 당시 체계의 문제점, 또 루니스호 등 불법한적 의심 선박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부당한 개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공계로 전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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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